아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잘 가시구요 아 참 그럼 망했네 자 아웃워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에 팔라즘 세트 이렇게 만들었구요 오늘은 메인캐스트 진행을 해야죠 자 엠 메카르 숲으로 가서 버그 리사와 대화하는거 그리고 이제 정수장치도 같은 버그로 가는거죠 빨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라나 야 이거 이곳이 지금 고대 유적지를 넘어온 여기를 넘어온 여기를 넘어온 구역입니다 지구라트가 지구라트 통로였군요 다크 지구라트인줄 알았는데 야 물도 있네 여기 표지판 있네요 촛불하고 저번에 이 비츠탑으로는 못갔죠 문이 막혀있어서 그니까 지구라트 통로를 통해서 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갔던 신전같은 부분이 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리로 가도록 하죠 여기겠죠 오우야 즉 즉 즉유가야되나 잠깐만 한번 더 발라 왠지 중요한 순간에 꺼질 것 같아요 잘 가시구요 어 지구력 없는것 봐 두마리면 위험하겠는데 저 녀석은 은근히 이제 은근히 위험하더라구요 경험상 조심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야 근데 아이템 주는거 보니까 위험할만해 사실 강택지 주면은 위험해도 인정하지 옆에 한번 돌아가서 보고올까 여기는 버섯밭이야 피버섯이 잔뜩 있네 피버섯은 이제 체력포션에 재료로 쓰이죠 가져가지마 저기로 가지 말고 들어가겠습니다 뒤 한번 보고올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안전하게 가면 돼 지구력을 위해서 멜론이 하나 갈증 채워줘 채워줘 입구에서부터 공격당하진 않겠지 아 채워갑시다 어 약간 어두운데 닫힌 문 하나랑 해골 하나 보이네요 옷이 되게 투박하다 보기와 다르게 나 이런데 아주 안좋아해 일단 몬스터 하나도 없죠 어 확인하면서 갑시다 시체 하나 있구요 공룡있네 저기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냐 마시멜론 타우틴 어 재생력을 유지시켰다 오오오 독이잖아 그쵸? 갈 수 있는거 맞긴해? 아 그걸 왜 아야 뭐야 안열리는데? 아 일로 못가나? 아 잠깐만 혹시 혹시 통로 그식이 없냐? 어떻게 오는거야 저거 그러면은 독은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았네 이미 야 그럼 나 절로 못가나? 어 저거 안열렸고 여기도 안열릴거 아냐 그러면 한번 더 가보자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핳 괜히 왔잖아 빛의 탑으로 한번 갔다가 돌아가는걸로 하죠 그러면은 야 저기 위험한 애들 있죠? 어 조심해야겠는데 이거 잔생각 여기서 빛의 탑으로 가알 가보자 일단은 가보고 만약에 못간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입구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여행식량이 3개밖에 없거든요 다시 만들어서 넘어가야겠네요 소금같은걸 어떻게 구해서 호로 시체가 있네 딱히 앞에 서있진 않네 어 쟤는 강하기 때문에 잘못 건들면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겠습니다 뭐 입구해서 들어가자마자 공격당하진 않겠지? 부탁한다 어우 맵이 되게 말끔한데 바깥에 수비병력 나한테 오는거니? 나한테 오는거니? 어떻게 구하고 전혀 안거리고 하자마자 뭐라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자 해외 한 명이라면 문제없어 두 명이 두 명이 문젠데 일단은 지구력 채워주고요 스태미나 지구력 채워주고요 스태미나 스태미나 하나 먹어두자 쓰고 매운 차가 계속 있는 것 같죠? 제가 가끔 한두 개씩 삽니다 쓸라고 없지? 어... 혹시 내가 안 보이는 데서 나올까봐 급하게 잡았는데 다행히 없네요? 왠지 분위기상 올라가면 계속 나올 것 같애 어우야야야 진짜 진짜 말하자마자 나오죠? 도가 안 통할 것 같지만 일단 바릅시다 폭발을 지켜야 되니까 너 일단 혼자 있지? 죽이자 빨리 제우빈데 왜 이렇게 끈질기세요? 아이씨 이건 무엇인감? 내 생각 이거 외길인 것 같거든요? 저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죠? 덩어리 하나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불안하네요 내려갈까요? 그럼 일단? 쟤는 싫어 좀 기분 나쁘게 생겼어 데려갑시다 어? 뭐가 있는데? 아 이걸로 작동시켜서 문을 여는 거 아닐까? 통과하는 문을 이 문은 뭔데? 입장이라고 하지마 입장하고 싶지 않아 저기가 어딘진 몰라도 일단 뭐 눌렀구요? 어 여기는 없다 연금술 키트 아쿠아마린 음? 노래가 왠지 불안해 다행히도 여기 밝아서 정말 다행이다 저번에 만났을 때는 어두워서 고통이었는데 들어가죠 뭐..뭐..어? 뭐야? 위에서 뭐 하고 와야 되나? 어둠의 힘을 맛보여주마 처음 발라본다 어둠광특제 딱 돼 얘꺼 피하다가 지구력 많이 손상해 볼 것 같은데 아 저거 땜에 저거 피하다가 지구력 날아갈까봐 제일 무서워 뭐 이렇게 약하지? 내가 세진건가? 얘네가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암살자형이야 이동속도가 증가하고 은신능력이 향상되며 근접무기에 중독효과가 된다 오오오오 내가 얘네가 번쩍거리니까 내가 이 어둠속성이랑 잘 맞나보다 상성이 그래서 당한거 아닐까요? 올라가죠 아하핳 이렇게 무섭지 온천지에서 다 나올 것 같은데? 아하핳 됐어 가자 별것도 안주네 이거 좋은거 줘야되는거 아냐? 저런게 나오는데 뭔가 지금 엄청 세다 여기와서 좀 많이 세졌나봐요? 어 여기와서 바꾼 도끼가 135잖아요? 팔면은 약간 그렇게 세졌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다른가봐 저거 끄는건가 보다 이거 끄고 일단은 저기서 저기있지? 갈대가 있는거 절로 내가? 저거 껐죠 지금? 쟨 쌍수네 저기 문같은게 있는데 모르겠다 내려가자 어 여기 상자가 있었네 뒤에 어 여기 상자가 있었네? 뒤에 어 저기있는거 똑같네요 위로 가는게 길인가 봅니다 어디 이번에도 어둠 바로가죠 그리고 가방을 놓고 가겠습니다 도망갈거 같으니까 내가 그걸 왜쓰니 아 둘 보였던거 같은데 착각인가 아 둘있어 둘있어 지금 둘은 안돼 아 둘은 안돼 빠르게 빠르게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아 맞다 나 이거 지금 일단 터지시구요 저 녀석 1대1은 문제없죠 뭐하냐 어 어 내 가방 내 가방 내 가방 내 가방 딴거 다 필요없고 내 가방 아무도 안 나타났대요 어 수리를 해서 지금 내 우도가 풀이죠 수리 때문에 수리 때문에서라도 잤어야 됐다 타팀 먹어주고요 이것도 꺼줘야되는거 아닌가? 뭐 끄자마자 뭐 뭔일 나고 그런거 아니지? 저거 정말 안좋아해 저거 이상한거 있는데 석상했는데 향상된 인내포시안 오 이거죠 뭐 들어갈라나 궁금하다 아이 기분 나쁜것 봐 어 시체가 둘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하나 어디갔대? 쟤 여기서 쏘면 잡지 않을까? 전기광특제 주는구나 당연히 저기 쪽이겠죠? 어 어딘진 몰라도 근처일거야 그러면은 나 이거 진짜 잘먹는다 꾸준히 캐우길 잘했어 진짜 대박이야 그리고 발라 0성 바릅시다 얘네 정도는 강특제 발라도 아깝지 않은거 같기 때문에 앟 아 뭐해 얘 무기 수업할때마다 돌진한다 나 RP 안누르는데 헉 GASP